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3일째가 됩니다.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.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사고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. 사고율은 낮습니다만 한 번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큰 것이 바로 항공기 사고입니다.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안녕하세요. 광고를 본 세상의 오경수입니다. 오늘 또 이 광고 이야기 한번 전해드릴까 하는데요. 이 사진을 보시면 손이 나오죠? 손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. 아기 손이인데요. 손이 작고 손이 가요 손이 가. 거기에 손이 가요. 아유 좀 가죠. 출출할 때면 자꾸 손이 가기도 하고요. 따라야겠네요. 또 저는 사실 재보다 재밥에 관심이 많다고 요거 먹으려고 요거 많이 사게 되십니다. 많이 샀습니다. 아기 딱 먼저 알겠네요. 이런 게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위에 안에 들어있었잖아요. 다양하게 맛있게 들어요. 바로 과자입니다. 이 치명적인 맛의 세계로 광고로본 세상 지금 출발합니다. 언젠가는 먹고 말 거야. 이 광고 기억하시죠? 영화 배우들이 출연하면서 화제가 됐던 광고죠. 이병헌 씨 저때부터 헐리우드에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어요. 느낌 있었어요. 먹겠습니다. 이처럼 영화처럼 이 시리즈 콘셉트와 엣신 장면은 부시는데 과자 광고계에 흐른 바람을 불러주셨는데요. 액션 광고 때문에 고생 참 많았다는 이분. 아 오랜만이에요. 이훈 씨. 이거 어떻게 보셨어.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. 기억나네요. 이거 제 첫 CF입니다. 아우 야 많이 늙었다나. 옛날 CF 보니까 못 보겠다. 야 이거 어떡하지. 이거 뭐 어디 좀 해야 되겠는데. 손 좀 대야 되는 거 아니야 얼굴에. 손 안 대도 돼요. 20년 전과 비슷해요. 똑같으셨네요.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너무 폭력적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고생한 건 다 편집되고 이런 것만 나온 거예요.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. 액션 장면 대신 먹고 먹고 이번에는 또 먹기고 그러다 또 먹고 솔직한 얘기로 CF 찍고 나서 질려서 몇 년 못 먹게 되더라고요. 몇 박스로 먹었어요. 그러니까 한 박스에 봉지가 몇 봉지 아니 24 봉지 들어간 봉지가 이만한 거 있잖아요. 그걸 몇 박스로 그냥 먹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아그작도 먹고 이렇게 부어서도 먹고 뭐 한 주면 아까만 먹기도 하고 던져서 먹기도 하고 뭐 별 짓을 다 했으니까 먹는 건 다 해봤으니까 이 천장이 다 까져서 피가 막나고 그랬었어요. 어이구야. 과자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맛있게 과자를 먹는 거겠죠. 그렇죠. 7월 살 때까지 보이며 정말 고생 많았네요. 뭘 진짜로 다 먹는군요. 과자 광고하면 남다른 추억이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. 이게 누구예요. 아유 오랜만이에요 최재훈 씨. 아 최재훈 씨요. 야 내가 정말로 좋아했던 과자를 내가 또 찍게 되는 거. 정말 기분이 좋죠. 그 봉지를 위로 그냥 손으로 뜯으면은 위에 모양새가 안 예뻐서 예쁘게 따로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 위에 봉하지 않은 깨끗한 봉투를 가지고 와요. 그 봉투에 과자를 꽉꽉 채워놓든지 해서 200 봉지까지도 있는데 좀 과장하니까요. 근데 보는 순간에 벌써 확 질리죠. 한동안 찍고 나서 이제 그 맛만 들어가도 이렇게 경기가 날 정도로. 아 그 과자군요. 맛집 아이고 막 이럴 정도로 이제. 아 엄청 먹었었던 기억이군요. 과자마다 이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먹는 방법도 달랐죠. 어떤 과자면 이렇게 손가락에 꽂아서. 아 예 맞아요 그렇게 먹어야 돼요. 이렇게 먹고 있어요. 네. 저렇게 던져서 먹기도 했고요. 네. 크림만 살짝 발라먹으면 되죠. 이런 링 모양이 맞잖아요. 재밌는 놀이를 하면서. 그렇게 돌았어요. 잘 어울리세요.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. 던져주면 과자 받아먹기. 그래서 만듭니다. 아이죠 맛있지. 또 손가락에 쏙쏙 뼈서 빼먹기. 똑같은 과자라도 왠지 더 맛있게 느껴지죠. 네. 그리고 과자에 더러운 공화까지. 아주 신기하죠. 이렇게 먹어야 돼. 우리 어렸을 때 산도라고 했죠. 그래서 맛있는 얇은 크림이 붙어있었어요. 딱 이렇게 붙어있었는데. 갖다가 이렇게 돌린다. 예를 들자면 이게 그거라면. 이렇게 뗀다. 그럼 그 안에 맛있는 크림이 있다. 그러면서 이렇게 먹었다. 그리고 이렇게 해서 더 맛있게 먹었다. 뭐 이런 걸 찍고 그랬어요. 다들 그렇게 먹었죠. 이거 괜찮네. 살구 CF는 없는가. 광고주 여러분 살구 주스 광고 부탁해요. 우와 산도잖아.